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이 필수가 되어버렸지만 삐삐로 연락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 저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 저쪽이 저 남자나? 커피숍에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 멀리서 봤을 땐 느낌이 썩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가는데 여보세요? 어? 내가 지금 약속에서 나왔어. 왜왜왜? 아 뭐야? 저 남자의 휴대폰도 있어? 어머머머머대방! 까만색 벽돌 같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기가 힘들었던 터라. 순간 그 남자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저는 빨리 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용삼... 아, 예. 맞아요. 김용삼입니다. 박희자 씨... 예, 예. 제가 휴자에... 아, 예. 잠깐만. 가만 있어봐. 이런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굉장한 미인이 아니신가. 저는 그랬어야 합니다. 아, 왜 이러세요? 그 남자 또한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우리는 금방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친구들은 남자친구에게 삐삐가 오면 전화기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연락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용삼 씨한테는 휴대폰이 있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어? 용삼 씨. 나야. 아유, 우리 예쁜 까꿍. 심까꿍. 왠지 전화했어요? 얼마나 내 끼 들었는데. 진짜? 나도 빨리 하고 싶었어. 용삼 씨 지금 뭐하고 있어? 휘자 쌩가. 어? 휘자. 내를 좀 바라봐. 아유, 장난꾸라기. 장난꾸라기. 참 용삼 씨. 나 용삼 씨.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혹시 내일 시간 돼? 됩니다. 없어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내야 된다.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근사한 제 남자친구를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휴대폰도 함께요. 용삼 씨. 그럼 내일 친구들 보는 거다? 응? 용삼 씨는 그냥 있어도 멋있지만 내일은 더 멋지게 하고 나오기당. 자, 그럼 잘 자고. 내 꿈꿍. 당연하지. 누구 친구들인데. 우리 휘자도 내 꿈꿍. 그렇게 다음 날 저녁. 용삼 씨가 예약해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저 휘자 씨 친구들. 마이리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가격에만 구해받지 마시고요.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어머 지지배. 어머 그렇게 막 자랑질을 해야 돼서 어떤 남장가자 궁금했는데요. 아우 괜찮다. 아우 자랑할 만하다 이 지지배야. 아우 너무 부부와. 우리 용삼 씨 너무 괜찮지. 용삼 씨를 본 제 친구들은 너무 괜찮다고 입을 모았고 그 얘기를 들은 저는 하마터면 어깨가 하늘로 솟을 뻔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이죠. 그렇게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용삼 씨 팔짱을 꼈는데 그때 용삼 씨의 벽돌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유. 어머 전화가 왔네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어. 오늘? 오늘 곤란해 내가. 막 내일 어때. 내일도. 아 그러면 아무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나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나이프로 돈가스를 썰던 친구들은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보자 일시 정지가 됐습니다. 어머. 아우 야 희자야. 저 그 말로만 듣던 휴대폰이에요. 어머 세상에 왜 이래요. 어머 어머. 맞아 맞아 우리 용삼 씨 휴대폰이다. 야 야 지지배야. 어머 아끼지마. 너 이것 때문에 우리 불렀지 배 아프라고 나 자랑하라고 막. 아이 겸사 겸사 불렀지 뭐. 친구들은 모두 부럽다는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그럴수록 저는 용삼 씨가 더 멋지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아우 저 용삼 씨 죄송한데요. 전화 한 통화만 쓰면 안 돼요. 집에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용삼 씨의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흔쾌히 빌려줄 줄 알았던 용삼 씨가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아 인마 휴대폰. 저 이거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 막 빌려주지 않는 그런 생각인데 난. 아우 제가 다른 사람이에요? 어머 아우 섭섭하다. 나 진짜 친구예요. 아우 너무 섭섭해요. 아 그래 용삼 씨. 전화 한 통 하는 건데 뭐.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용삼 씨는 저를 한 번 보더니 천천히 아주 불안한 눈빛으로 친구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마 그 떨구면 안 되고요. 조심해서 쓰세요. 스크라치 안 되게 조심. 휴대폰을 받아든 친구는 밖으로 통화를 하러 나갔고 용삼 씨는 평소답지 않게 똥마른 강아지 마냥 친구가 나간 쪽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다 끝낸 친구가 휴대폰을 돌려주자. 이러면서 자기 옷소매로 휴대폰 화면을 연신 닦는 겁니다. 무슨 다이아몬드 다루듯이 살살살 입김까지 불면 말이죠. 왜 그래. 용삼 씨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 식사가 다 끝나갈 때쯤 화장도 고칠 겸 친구랑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의자에 앉으면서 야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 좀 아쉽지 않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제 몸동아리를 확 밀치는 겁니다. 아잇! 뭐잇! 네 휴대폰! 아싸! 나와라고! 나와봐 좀! 저는 그대로 레스토랑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차! 아 뭐야 진짜! 저를 밀어서 내동댕이 친 건 용삼 씨였습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용삼 씨가 제 의자에 자기 휴대폰을 놔뒀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그대로 의자 위에 앉으려고 했고 그 순간 자기 휴대폰이 망가질까 봐 용삼 씨가 저를 확 밀쳐버린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남자 저는 쳐다도 안 보고 휴대폰만 계속 만지면서 아아 진짜 내 폰! 아이 막 골라갈 뻔했다는 생각에 완전 작살날뻔했어 이거 묵직하게 봐야지! 내 폰! 우리 내 폰! 괜찮니? 어? 연결되는 거지? 어? 다친 데 없지? 어? 왜 이래? 이러는데 제 친구들은 놀래서 아우 희자야 너 궁댕이 괜찮아? 아까 그 정도면 그냥 피멍이 그냥 들었을 것 같아요. 어머 잠깐만 아유 이봐요 용삼 씨 휴대폰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여자친구를 내팽개칠 정도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러시 좀 뭐 아이고 버튼이 좀 나간 것 같은데 망가졌나? 아 스크래치 어떻게 해 이거 아 안테나 안 나와 지금! 아이 진짜 와우와우와우와 아휴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심한 배신감에 소리쳤습니다. 용삼 씨! 진짜 실망이다!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휴대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뭐라니! 얼마짜리인 줄 알았습니까? 하기삼아 삐삐나 쳐본 사람이 이게 얼마인 줄 비싼 건지를 알게 하겠어? 에이 진짜! 저는 이 소리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용삼 씨! 아니 용삼이 그 자식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뺐다시피 해서 그 자리에서 확 던져버렸습니다. 어머! 못쓰는다!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부서진... 안돼! 박살이 난 휴대폰 앞에서 절규하는 용삼이 저는 그 자식을 뒤로 하고 얘들아 가자! 아우 역시 내 친구가 흐끄네요. 아우 잘했어. 저기요. 용삼인지 해삼인지 휴대폰이랑 잘 먹고 잘 사세요. 아우 별로 이쁘지도 않다 저거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며칠 후 용삼이 그 자식한테 삐삐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휴대폰 네 용삼이 뭐 우리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 계산은 정확히 하자. 수리비가 76만원 나왔는데 입금해 계좌 찍어줄 테니까 아우 진짜 이런 놈을 뭐가 좋다고 만난 건지 그달 월급이 나오자마자 옅다 가져라 입금해주고 끝을 냈습니다. 야! 김용삼! 왜? 너 진짜 두 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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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